I love the world in the army Say Apo Bang Po 여러분 제가 땡스텔도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닿을게요 보라해 보라해 Purple U 우리 12시 기대해주세요 12시에 기가 막힌 거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진짜 안녕 또 다음 라이브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environments 또 다음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간당 간다